안녕하세요. TV10 구독자 여러분. 저는 그리입니다. 네, 요새 그냥 앨범 작업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간간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고요. 또 유튜브 채널도 아버지랑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는 중입니다. 추석 계획은 아무래도 항상 전통적으로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또 이제 은근 조카들이 조금 있거든요. 그래서 용돈도 조금 주고 그럴 라이가 돼가지고 용돈도 좀 주고 또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재미있게 오지 않을까. TV10 구독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. 남은 2022년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